성도들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나 구원 받기 원하네 이 기쁜 소신 고정하라 예송자 주 예수님 멀리 전하라 영당의 소신 멀리 전하라 기도하면서 속히 나가라 승리를 위해 입서 전할 때에 주께서 쓰고 닦아주리라 이 기쁜 소신 고정하라 예송자 주 예수님 멀리 전하라 예송자 주 예수님 멀리 전하라 예수님 멀리 전하라 예수님 멀리 전하라